자 대한민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. 자 지금도 마지막 강의 열강 하는 거 잘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느라 무척 바쁘고 또 뭔가 시간은 점점 가속이 붙어서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뭔가 해놓은 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해야 할 거는 또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 같고 일단 평정심을 찾아가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그러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자 이제 정말 떠나기 싫어서 머뭇거렸었던 여름이 이제 얼마 전에서야 비로소 떠났고 이제 일교차가 무척 큰 가을로 접어들고 이제 수능 당일 정도가 되면 의뢰 그랬듯이 늦가을에서 초기요일로 넘어가는 듯 갑자기 추워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자 뭐 진보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험 당일에 여러분들이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선 마지막 남은 기간 물 셀 틈 없는 정리를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오리듬을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러한 일교차가 심할 때 감기 걸리지 않게 자 그냥 뭐 당부만 하는 것도 진보한 것 같은데요. 감기가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? 먼저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. 외출했다가 나갔다 오면 손 씻고 이 닫고 되게 뭐 무슨 매가 유치원이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철저히 감기 걸리지 않게 방어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함부로 아무거나 또 길거리 음식 먹다가 장염 같은 것도 탈날 수 있어요. 몸에 지금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는데 함부로 아무거나 또 먹었다가 그렇게 장염 또 걸려서 며칠 고생하다 보면 힘들잖아요. 지금까지 아파봐 살 겁니다. 그래서 부디 공부 머리에 집어넣어야 될 그 내용보다도 여러분들 제발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그러길 바라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멘탈 관리입니다. 뭐 대단한 스포츠 스타들 같은 경우도 뭔가 상당한 부침을 겪죠.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원래 본인이 갖고 있었던 천재적 기량도 잘 발휘되지 않는 법입니다. 그래서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이 헤맬 때 항상 그들의 멘탈 강화를 해주는 이러한 분들이 스포츠 심리학의 전문가들이 따라 붙어서 심리적으로 정상 상태로 끌어올려주기도 한다고 하죠. 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멘탈 갑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종교가 무엇이든 아니면 종교가 없는 상태이든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. 그래서 수능 당일에 절정의 육시적 기량 그리고 멘탈 갑 그리고 무엇보다 찍는 것도 맞춰버릴 수 있는 그런 신공을 발휘해서 2020년 수능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기대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이뤄낼 수 있는 마지막 멋진 한판 승부가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될 것입니다. 수능 대박!